2022 SBS 연예대상 올해 티키타카상 수상자는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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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이 보고 싶어하는 지금 플레이거든요. 맞서할 Holder 플레이! conna! 볼때리는 그녀들의 경서개 듀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볼때리는 그녀들 FCballard드림의 Ace 듀오, 정서 석이신은 완벽한 티키타카 플레이로 상대팀의 볼문을 두드리며 오늘 수상까지 골인 가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트로피와 꽃다발을 받아주시고요. 오늘 의상도 마치 맞추신 것처럼. 네, 축하드립니다. 두 분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티키타카 상을 받게 된 경석이의 언니 경서가 먼저 소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런 정말 이렇게 너무 귀엽고 예쁜 상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올해 저는 정말 합류하고 싶었던 골 때리는 그녀들에 합류하게 된 것만으로도 정말 너무 행운이 가득하고 행복했던 한 해였는데 이렇게 또 좋은 짝꿍을 만나고 좋은 팀을 만나서 이렇게 티키타카 상이라는 것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골대녀 제작진분들과 그리고 SBS 방송국 제작진분들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발라드림 탁 언니, 리사 언니, 승현 언니, 민서 언니, 그리고 석이, 그리고 알리 언니, 기영 언니까지 좋은 만남 또 만들 수 있게 해주신 제작진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긴장돼서 무슨 말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끝으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꿈에 진 식구분들, R&D 컴퍼니 식구분들,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많은 스태프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팬 경서랑 너무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골때리는 그녀들 FC 발라드림의 막내 가수 석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사실 너무 떨려서 입이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말이 제대로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저도 언니처럼 작년에 연예대상이랑 골때리는 그녀들 모두 부모님이랑 같이 TV로 보곤 했었는데 이렇게 너무 감사하게 올해 골때리는 그녀들에 출연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연예대상까지 초대해 주셔서 너무 영광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경서 언니랑 뜻깊은 좋은 상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실 저는 언니들이랑 너무 재밌게 축구만 했을 뿐인데 너무 이제 제작진분들이 너무 예쁘고 멋있게 좋은 모습들로 담아주셔서 제가 이런 뜻깊은 상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식구분들 저를 믿어주시고 항상 옆에서 늘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CND 엔터테인먼트 대표님 성목 실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혜 부원장님 수경 원장님 그리고 수지 실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부모님 엄마 아빠 오빠 나 상 받았어. 너무 떨려서 아무 말도 잘 못하겠는데 사랑합니다. 그리고 항상 더 성장하는 가수 석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둘 다 빼먹은 소중한 분이 있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우리 김태영 감독님 그리고 전재현 코치님 김종현 코치님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